이들이냐? 자 들어와 아뇨뇨뇨뇨뇨뇨 자! 위로 자! 그렇지 아! 뭐래 이거 뭐래 이거 자 렌치 그냥 그냥 부수면 안 돼? 이렇게 안 부수도 되잖아 그냥 왼손으로 부수도 되겠다 똑 연명 전명 골고루 부숴줘야지 아 정말 힘들었어 그니까 렌치 여의봉 가진 애가 렌치 들고 때리니까 정말 없어보이죠? 정말 믿을 수가 없이 없어보이 잠깐! 아니 잠깐만 택시 스토프 에이 시키야 좀 갔어 니가 호킹이러니 있나 이 임무! 자 에이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게 레이싱 스트리트 레이싱 관련해서 잠입 수사를 하는거죠? 역탐지하라고? 야 내려 아니 경찰! 황차이! 아니 역탐질을 하려면 차를 타고 가야되는데 이런 쉿 아니 나보고 뛰랍니다 여러분 암 되겠다 야 당당 이기거라도 내려 자 이쪽인가 여기서 이쪽인가 아니 왜 하필 타도 이런 차를 여기서 우회전인가 자 이쪽인가 자 여기서 중앙으로 야 이쪽이겠다 자 이쪽인가 뭔가 잘못됐어 뭔가 많이 잘못되고 있어 자 이쪽인가 아 잠깐만 갈땐 가더라도 내려 아니 거기서 왜 내려 갈땐 가더라도 굽신굽신을 하고 가야지 그래 체력의 최대치가 증가했다 굽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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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굽신 야 그래 역시 이런 잠입소사에는 이게 제일 나아 아니 잠깐만 왜 하필 또 스쿠터야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기동력은 기동성은 나름 있으니까 좋아 자 이 위치에서 역탐지를 해서 여긴가 자 에이스가 죽었다고 이건거 같은데 좋아 자 여자의 힘이 어 에이스의 여자가 힘이 다하기 전에 사고 현장으로 스쿠터를 타고 간다 경찰인데 아무튼 스쿠터를 타고 간다 정말 뽀데 안 나는군 야 앞바퀴라도 좀 들어봐 안 들어진답니다 아 그래도 스쿠터가 바이크보다는 확실히 주작감이 괜찮네 네 근중보다 여깄다 구름 달아 구름 커스터마이징 한번 해볼까 그래 중국 차이니스 푸드 레스토랑 서유기 유명한 중식당이라고 배달업종 종사하시는 분들 무시하지마 금들도 진짜 막 어 진짜 그 제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월급 몇백씩 받으면서 일해 배달일이 오래 일하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거의 월급제로 들어가시죠 알바 말고 좀 연비에 있으시고 전문적으로 배달일 하시는 분들 하샤시랑 에이스랑 친구가 스트릿 레이싱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하샤시랑 애가 일부러 가드넬릴로 밀어버려가지고 에이스를 죽였다 이 말이죠 알았어 정말 큰일을 당했구나 자 이제 사고 현장을 떠나야 되는데 자 빨리 튀자 자 경찰이 오기 전에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아 물론 그 전에 페이스북에 인스타라그램에 업로드할 셀카는 찍어 아 카메라 나오 그래 사진을 한 방 찍어주고 자 확대 확대 자 아 안되잖아 각도보소 자 안되 어우 철벽방어 좋아 에이스 자 이제 탱수사관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자 자 이제 탱수사관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자 아직 이곳을 떠나지 마시네요 야 세상에 나처럼 진짜 일주일에 어? 친구한테 한번 연락오면 다행인 인간도 카톡이나 막 이런 연락처로 난 백개 넘어가는데 어째서 자 이제 하샤에게 도발하는 문자를 보내서 하샤 이 거리에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겨뤄보자고 숨어있을 생각은 아니겠지? 어 좋아 2차 좋아 그래 짭 람보르기니처럼 생겼어 이 정도는 가지고 가줘야 그래 레이싱할 맛나지 자 빅토리아파크로 가장 빠른 차를 가지고 가라 그래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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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라던 차야 뭐야 이쪽으로 가는거 아니었어? 아 네 맞네 어우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이것도 운전하기에 좀 꾸리꾸리 하네 약간 너무 휙휙 도는 감이 있네 그만해 힘들어 이 게임은 그게 있어요 근데 근처에 그 주차장 거기서 한 번 자기가 가진 획득한 차는 무한으로 불러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딱히 이걸 수리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이러미 전엔 너무 빠른 차보다 그냥 적당히 핸들 잘 돌아가는 차가 좋은데 괜찮겠죠? 쟤 와 세상에 또 치팅을 썼어 자 바리케이트를 통과하기 전까지 핫샷의 차를 무력화시키지 마라 일단 그러니까 그냥 잘 따라가라 쫓아가라 이말이구만 자 자기가 에이스 죽인거 말했죠 어 조롱을 하네요 주인공에 자 너무 거리를 좁히거나 너무 늘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적당히 쫓아가면 되겠다 이러면 안된다 이거야 아 그래도 차 자체가 좀 빠른 차라서 괜찮네 좀 삽질해도 아 세상에 비까지 오다니 아 카칩이라 힌들이 의지가 괜찮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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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의 바디케이스에 다 온 것 같긴 한데 자 계속 부딪혀가지고 니 차가 망가지나 내 차가 망가지나 보자 이 새끼야 자 그리고 난 경찰 따돌린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핫샷을 잡았네요 그래 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이 죽었는데 네 많이 화가 났겠지 주 부인이 제가 알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결혼자들의 결혼자들에게 살펴봐야겠다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야겠다 사바다 족쳐버려야죠 필요없어 너 찾아봅시다 너 찾아봅시다 너 찾아봅시다 너 찾아봅시다 너 받아봅시다 글쎄요 상황 봐서요 자 일단 배신자 중에 한 명을 잡아다 족쳐야 될 것 같은데 자 배신자 중에 한 명인 존이 랩페이스라는 녀석을 잡아다가 끊어줘야겠어 좋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암살자가 될 차례군 웃겨 아아 아아 자 차를 꺼내기 전에 잠깐 돌아가자 집에 돌아가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 난 다시금 진정한 암살자로 어 그래 다시 암살자가 될 그래 암살빠박이가 될 때가 됐어 가자 복수하러 미니스턴의 복수를 제대로 해주겠어 자 암살빠박이 발진 차례나 빨리 자 이게 하시아 수사 하고서 맞을 수 있는 차인데 꽤 괜찮은 차죠 자 역탐지를 하러 이쪽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비켜 너도 비켜 자 이 위치인가 음 음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음 음 여기 정도 오케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이 녀석이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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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쟈니 랩페이스를 찾아서 찾아서 어딨어 내가 왔다 나 히트매야 히트매라고 들어왔냐 아 나 히트매라고 아 아 이 새끼가 어딨어 자 들어와봐 손 내주지 자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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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흚 으악 으ág 자 들어와 빠세야! 자 너도 너 거기 있잖아 너 빠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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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계속해서 쪼아니를 찾아보자 어 잠깐만 기다려봐 갈땐 하더라도 굽신굽신은 해야돼 굽신 굽신굽신 이런곳에 사당이 있을줄이야 자 빠세야 자 자 이제 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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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칼 칼 칼 칼 칼 칼 헤드샷 헤드샷 자 쪼아니를 다치게 하지 말고 강행 돌파해라 그래 뭐 해주지 뭐 그 말에 인마 그 말에 인마 요논보소 오 쪼아니 자 이걸로 바꾸고 너만 너만 그런거 있니 나도 있어 저기 위에 저기 위에 요논보소 열어라 어허 어허야 한 마리 남았는데 끝 끝 자 또 있어 좋아 자 쫓아간다 자 이 쪼아니 레피스를 쫓아가야되는데 자 다 방법이 있지 자 이 녀석들 같은경우는 바퀴를 써야되요 바퀴를 이것들이 바퀴 바퀴 바퀴에 충돌아가면 차가 무조건 터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게임 같은경우는 자 바퀴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자 자 뒤들려라 자 거기다 쫓아왔다 따라왔다 따라왔다 그렇지 아아아아 오우 뭐야 잠깐 왜 안 날아갔지 내가 자 이제 대상한테 가서 서서 으라챠 자 이제 널 추부인한테 데려가야겠어 추부인이 널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윈스턴한테 있다가 노그아이즈한테 변절한 녀석이죠 아주 화끈하게 혼내줄 때가 됐어 맞을만하면 맞아야지 그래 누가 사주했어 잘가 땡 좋아